와, 나오자마자 그냥 남자의 팔굽혀펴. 진짜 이거. 사모님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저녁 드시려고. 저도 욕 많이 했는데 죄송해요. 인연이 어떻게 엮어져서 잠시 만난 거 가지고 개만도 못한 쓰레기 양아치 술을 들어야 돼? 내 몸 갖고 내 맘대로 좀 했어. 내 몸 갖고 내 맘대로 못해. 야, 낚시 또, 낚시 너무 좋았잖아요. 두 세치. 저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크다. 근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면 한 30분 정도는 하여 항상 들을 수 있어요. 와, 엄청나다. 야, 이거 어려운데? 우와. 이야. 이야. 거의 뭐 대마왕 끝. 마성의 남자. 킹태곤. 섹시 빌런, 킹태곤. 너무 멋있으시다고. 저희 집까지 소문이. 저희 집까지 소문이 났더라고요. 샤워하시는 동안 집 구경. 뭔가 정리 정돈도 엄청 잘 들렸어요. 깨끗해서 집이. 네. 남자 혼자 사시는데. 진짜. 남자 혼자 사는 집 치고는 진짜. 우리 비글 두 마리가 있어요. 비글 두 마리가 있군요. SBS 연기대상도 있고 결사곡 있고. 대본도 다 있으시고. 광개토대완 있고. 그렇죠. 뗄 수가 없죠. 네. 팬분들이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패턴 작품. 우와. 저런 가운은 정말. 지가만네요. 지가만네요. 촬영 때문에 입은 거 아니에요? 진짜, 원래 입어요. 아, 원래 입으신데요, 원래. 혹시 안에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건가요? 국민 남주야. 아니, 그냥 걸어오신데 드라마 한 장면. 그냥 진짜. 아니요, 아니요. 아, 형, 이거까지 하시는구나. 저기, 고탄소광이 저게 녹이 타기 때문에. 아. 발라놔야 돼요. 발라놔야 되는구나. 저게 죄송한데 킬러인가요? 야, 킬러 같아. 아니, 킬러 같아. 우와. 우와, 그녀 꽂아.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칼 점검을 먼저 하신다니까. 놀랐네. 무섭다, 무서워.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아이들이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저 혼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칼 가방도 있어. 오, 칼 많네. 중식도. 와, 칼이 필요하네. 정말 장난이지, 이게 무슨. 이게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데. 이게 이제 생선을 다루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다 회칼이 많네요. 네, 회칼이 많으시네요. 아, 이름도 다. 정말 진심합니다. 우와.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젤리예요? 아침에? 근데 저거를, 저거를 아침마다 좀 먹어요. 콜라겐, 콜라겐 덩어리. 콜라겐 덩어리. 저게. 참돔 육수예요, 육수. 참돔 육수. 참돔 육수래요. 이런 참돔 큰 놈을 뼈로 꼬으면 사골꼬하고 똑같아. 아, 뭐. 하나도 안. 하나도 안. 생선 사골이네. 우리가 그러니까 생선 지리 같은 거 먹을 때 그 느낌의 국물보다도 한 몇 배 더 진한. 진한. 몇십 배 진한. 저 색깔이 나와야 돼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아침에 이제 뭐 속수리잖아요. 저 한 잔이면 없어져요. 나 여기 잘못 들어갔어. 나 여기 잘못 들어갔어. 야, 너무 홀딱 뻗고 있다. 좀 있음 배꼽이 보이실 것 같아요. 급하게 들어갑니다. 자, 급하게 들어가요. 야, 거의 뭐 대마왕급. 마성의 남자. 킹대곤. 어어, 잘하고 나오셨어. 오, 멋있어. 진짜 멋있어. 오, 이제 다 됐나 봐. 코팅이 다 됐어요. 잘 먹었어. 와, 그냥 드라마 한 장면 보는 거 같아. 진짜 드라마 같다, 그쵸? 오, 슬로우 슬로우. 오. 야야야. 자. 오늘의 생선. 우와, 얼음, 얼음, 얼음.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신선도 때문에. 우와, 대박. 여러분, 제가 하루 동안 지금 저 안에서 숙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우와. 아주 좋아. 참돔이었어. 참돔? 육자라는 정도네. 사이즈 봐요. 육자. 와. 참돔, 육자,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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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이의 50가지 생선. 이야, 이 귀한 생선을. 육자.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또 꾸미죠.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 그럼 저는 누가 구해준 거예요. 짜자잔. 표정은 되게 뿌듯해 보이는데. 네. 역시 생선 좋아하는 사람은. 생선 진짜로. 뭐, 저거.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거는 가게를 가야 손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커가지고. 비닐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했어. 그래서 저거는 이제 좀 세게 하면 또 가시에 찔릴 수가 있어요. 아. 네.